2부에서도 구겨지는 명가의 자존심 수원 카즈키 퇴장 속 수저결쇄 끝에 충남아산의 0대1 패배 4연패로 5위 추락 K리그 명가의 자존심이 2부 리그에서도 계속 구겨지고 있다 수원 삼성이 4연패 수렁에 빠지며 5위까지 추락했다 염기훈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21일 충남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충남아산FC의 0대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수원은 4연패이자 5경기 무승 1무 4패에 늪에 빠졌다 4연승을 질주하다 지난달 28일 경남FC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치른 4경기를 모두 졌다 성남FC의 2대1로 진 수원은 천안시티FC 경대1 부천FC 경대1의 차례로 패했고 이날도 고개를 숙였다 특히 3경기 연속 0대1 패배를 당하며 공격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수원은 카즈키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김종석과 공을 두고 경합하던 중 상대 안면을 향해 강하게 팔뚝을 휘둘러 전반 35분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았다 다소 일찍 찾아온 수적 열쇠 속에도 막판까지 0대0으로 경기를 끌고 가면서 승점을 따내는 듯했던 수원은 경기 종료 직전 황기욱에게 통안의 결승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아크에서 공을 잡은 황기욱이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충남아산의 짜릿한 승리를 안겼다 수원은 지난해 K리그 1 최하위로 충격적인 강등을 당했다 이후 지난 시즌 말미에 잠시 감독을 맡았던 영 감독을 정식 사령탑에 선임하면서 기브리그 우승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며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수원은 어느덧 6패 6승 1무 째를 당하며 5위 승점 19점까지 순위가 뚝 떨어졌다 선두 FC 안양 8승 3무 1패 승점 27점 과 차이도 8점까지 벌어졌다 수원 4연패의 팬들 분노 경기 후 버스 막았다 염기훈 감독 죄송하라 수원 삼성 팬들이 버스를 막아섰다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차올랐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수원 삼성은 21일 오후 7시 30분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분 14라운드에서 충남아산FC에 0대1로 패배했다 이로써 수원은 6승 1무 7패 승점 19 로 5위 충남아산은 4승 5무 4패 승점 17 로 7위가 됐다 수원은 측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격을 전개했다 하지만 충남아산이 점유율을 높이며 수원이 끌려다녔다 수원의 변수가 발생했다 카즈키가 팔꿈치를 사용해 퇴장을 당했고 수원은 수적 열쇠에 빠졌다 이후 수원은 더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수원은 간헐적으로 공격을 전개했지만 충남아산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후반 추가시간 4분 황기욱에게 일격을 당하며 패배했다 이번 경기는 평일 저녁에 열렸음에도 많은 수원 팬들이 원정석을 가득 채웠다 수원 팬들은 1867명이 운집했고 충남아산의 최다 원정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수원 팬들은 경기 시작부터 응원가를 부르며 수원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졌고 응원의 목소리는 경기 내내 계속됐다 수원의 홈을 방불케 했다 홈팀 아산 팬들의 응원이 묻힐 정도였다 하지만 수원 팬들의 응원이 무색하게도 수원은 충남아산을 이기지 못했다 수원이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4연패에 빠지게 됐다 성남FC, 천안시티FC, 부천FC에 이어 충남아산에 졌다 수원은 연패를 벗어나지 못했고 5위까지 추락했다 한 시즌만에 승격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는 승격을 장담할 수 없다 수원 팬들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겸기훈 나가 라고 외치며 염기훈 감독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 후 염기훈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팬분들에게 죄송하다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구단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팬들이 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승격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나를 향한 원성이 선수들한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에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라고 밝혔다 수원 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수원 팬들은 구단 버스를 가로막았고 염기훈 감독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염기훈 감독은 버스에서 내렸고 팬들은 염기훈 감독에게 책임에 대해 물었다 염기훈 감독은 죄송한 마음이 크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독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구단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 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죄송하다 라고 답했다 몇몇 팬들은 염기훈 감독에게 결과를 요구했다 염기훈 감독과 대화를 마무리한 수원 팬들은 박수를 보냈고 염기훈 감독은 버스에 올랐다 수원은 25일 서울 이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4연패에 폭발한 수원 서포터스 구단 버스 막았다 염기훈 감독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수원 삼성이 4연패에 빠졌다 수원은 5월 21일 충청남도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4시즌 k리그 24라운드 충남 아산프로축구단과의 대결에서 0대1로 패했다 수원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페잘 뮬리치가 전방에 섰다 전진우 김주찬이 좌두 공격수로 나선 가운데 툰가라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카즈키 이종성이 3선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고 이상민 이시영이 좌두 풀백으로 나섰다 장호익 조윤성이 중앙수비수로 나섰고 골문은 양형모가 지켰다 경기전 수원 염기훈 감독은 공격축구를 예고했다 염감독은 전진우 김주찬에게 빼앗겨도 조은이 적극적인 1대1 돌파를 주문했다 며 충남아산이 내려서지 않고 맞불을 놓는다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주도권을 잡은 건 충남아산이었다 전반 5분 수원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강민규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렸다 이 공이 수원 골대를 강타했다 충남아산은 누네즈 강준혁 김승호 정마호 등을 앞세워 수원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수원엔 악재까지 겹쳤다 전반 34분 중원 핵심 카즈키가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하면서 레드카드를 받았다 수적 열쇠에 놓인 수원은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명준재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신송훈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수원은 이후 충남아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집중해야 했다 후반 추가 시간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린 충남아산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황기욱이 흘러나온 볼을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1대0 충남아산의 승리 이날 이순신종합운동장엔 수원 팬 1876명이 함께했다 수원은 평일 저녁 충남아산에서 열린 경기에서 또 한 번 원정석 매진을 기록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승리는 없었다 수원 팬들이 폭발했다 경기 후 경기 훗나가를 외쳤다 다수의 걸개도 등장했다 염감독은 경기 후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수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선수들이 락커룸에서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염감독은 이날 경기 후 팬들의 반응도 알고 있었다 염감독은 여기서 당장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며 구단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단과 이야기를 나눈 게 없다 구단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팬들의 질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팬들은 올해의 승격을 바라신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팬들의 원성이 선수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염감독의 말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수원 팬들이 수원 구단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수원 팬들이 염기훈 나와를 외쳤다 염감독이 수원 팬들 앞에 섰다 격앙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염감독이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염감독은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당장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며 구단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팬들이 내게 무엇을 바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안다 언제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죄송하다 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른 게 아니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